엄마, 아들이 왔어요. 엄마 눈 좀 떠봐, 아들이 왔잖아. 응? 아휴... 오늘 나와서 집에 가야지, 응? 아버지께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해가지고 작년 4월쯤에 돌아가셨고 작년 12월에 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, 아이가 된 느낌 같아요, 엄마가. 제 말을 못 알아들이시거나 제대로 된 대화가 거의 안 돼요. 엄마, 엄마, 엄마. 월세랑 병원비랑 아버지 카드빚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깃집 알바랑 학원 알바, 택배 상하차 알바, 건설 현장 알바 한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아오신 어머니를 위해서 챙겨드리고요. 제 곁에 좀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. 형, 말없이 안아주실 것 같아가지고... 현실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몸소 느끼고 있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. 사랑하는 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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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